안녕하세요. 지니엘입니다. 오늘 인기가열의 마지막으로 귀여운 남자 막방까지 잘 무색 무사히 끝나게 되었어요. 이번에 귀여운 남자로 의상이랑 머리랑 메이크업 다 전부 귀엽고 발랄하게 바꾸고 노래도 되게 신나고 귀여운 곡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걱정도 사실 많이 했었는데요. 다행히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귀엽다고 좋다고 많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.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또 좋은 곡들과 좋은 앨범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열심히 곡도 많이 쓰고 연습하고 있을 테니까요. 많이 또 다음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지니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